야 나도 타볼까? 다요 다요 와 슈퍼윙스 키즈카페다 좋아 재밌다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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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파묻혔어 타요 살려 우와 나도 타고 싶어 타요 나 타고 싶다고? 안 돼 같이 타자 타요 나도 타고 싶다 타요 나 삐졌어 응? 그린 우와 우와 레드 블루 와 하하하 옐로우 와 야 우후 우와 진짜 신기하다 타요 너무 놀았나? 피곤하네 난 잠깐 자야겠다 어? 어? 자네? 얍! 자고 있네? 미끄럼틀 타러 가야지 어우 냄새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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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럼틀 타야지 하하하하 우와 재밌겠다 야호 아 아 아 타요 살려 얍! 우와 타요 미끄럼틀이네 아이 좋아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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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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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럼틀 만들기 정말 재밌다 하aa 하핍에 하핰 우와 운전도 할 수 있네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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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미끄럼틀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미끄럼틀 완성 이야 좋다 계단도 만들어야지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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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럼틀을 타요 버스가 탄다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우와 신기하다 운전도 할 수 있네 미끄럼틀어있네 하요야 이거 뭐야 내가 예준이한테 주는 선물이야 서프라임 그래 이제 나랑 같이 놀자 오케이 와 이야 나도 타볼까 와 이렇게 같이 노니까 정말 재밌다 아 아 아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